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제가 리뷰용으로 마루이 글록 19 젠포 제품 지금 리뷰를 준비를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마루이 글록 19 젠포 제품을 리뷰를 하고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소식이 늦어서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루이 글록 19 젠포에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서 영상 마루이 글록 19 젠포 리뷰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번 이 짧은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이런 증상이 있으신지 본인의 제품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의미로 한번 짧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글록 19 젠포 마루이 글록 19 젠포에요. 여기 보이시죠? 마루이 글록 19 젠포 제품입니다. 새 제품이고요. 슬라이드를 담깁니다. 슬라이드를 담기면 이렇게 탄창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장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담긴 상태에서 지금은 비비탄이 안 들어가 있지만 가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의 탄창 본인 탄창이에요. 본인 탄창 꼽습니다. 이런 식으로 꼽았는데 저는 트리거를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격발이 되죠.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 뭔가 이상 증상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담기고 분명히 저는 트리거에 손을 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창을 장착을 하면은 격발이 한 발이 됩니다. 지금은 비비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죠. 안전한데 만약에 탄창에 비비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금 저처럼 제 얼굴에 총알이 날라오겠죠. 실총이면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비탄이라고 해서 안전에 비비탄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에 내 친구나 동료나 집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할 때 집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살살 넣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힘을 가해서 격발을 하면은 비비탄이 발사가 되겠죠. 한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챔버에 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지금 제가 적는 경상 이런 식으로 장전이 된 상태에서 탄창을 넣었을 때 격발이 되는 증상이 있는지 본인의 에어소프트건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용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과연 19 젠3도 그럴까 하고 19 젠3를 가지고 놔봤습니다. 이 제품은 마루이 글록 19 젠3 제품입니다. 젠3 제품도 과연 그럴까요? 지금 챔버에 탄이 없는 것은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한 발 장전을 하고 탄창 이 마루이 글록 19 젠3용 탄창이 없어서 젠4용 탄창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네요. 이전에 있는 마루이 글록들도 아마 이렇다라고 하면은 17 젠4도 이 증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살살 꼽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전이 안 돼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전이 돼 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17 젠3는 세기가 조금 더 세게 꼽아야지 이런 식으로 격발이 되는 증상.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격발이 되어 버리니까 내가 마루이 글록 17 젠4나 젠3 아니면 17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17은 지금 당장 제가 테스트해 볼 장비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17 시리즈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런 테스트 이런 테스트 살살 넣으면 안 되는데 세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터진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이 영상은 급히 19 젠4 리뷰를 올리기 전에 먼저 업로드를 시킬까 합니다. 그러면은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닌지 들리는 얘기로는 마루이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 사항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 마루이 글록 19 젠4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